부탁이 있어. 광택이 놈이 보고 싶은 게냐. 내 심정 안엔 가옥이 늘 너뿐이었는데. 니 안에는 온통 광택이 뿐이구나. 괜찮다. 온라인. 공공하냐. 공공하며 직접 만나가. 갈수록 가건이네. 관심받기야. 또다시 나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가은과 함께 같이 떠나지 않겠는가? 돌아가시지요. 나의 진심만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떠나자고 했네. 원어린과.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나의 우리께서 하시는 가옥에서 죽었습니다. 내 심장이 원인으로 구름이 왔다. 나를 깨워라. 나를 깨워라. 깨워라. 내가 잠들지 않게 내가 잠들지 않게 미모진 운명에 절대 쓰러지지 않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거든 나를 데려가다오 다시 어둠이 삼키지 않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운명에 쓰러지지 않게 결코 운명에 나의 기도 가사